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에게 전하는 사랑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잖아요.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오늘 배우신 표현도 함께 전해드린다면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발렌타인데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발렌타인데이는 징렌지에, 징렌지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징렌은 연인이란 뜻이고요. 지에는 명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연인의 명절, 바로 징렌지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데이는 뭘까요? 화이트데이는 징렌지에 앞에 흰색이라는 빠이스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빨이색 칭렌지에가 화이트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데이 축하해라는 표현은 빨이색 칭렌지에 콰알르 빨이색 칭렌지에 콰알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아, 그 나노 사랑해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중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이 표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워아이니, 워아이니 라고 하면 나노 사랑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좀 추가해서 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라고 할 때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넣어야겠죠? 쨘신, 그러면 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워, 쨘신, 아이니 워, 쨘신, 아이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굉장히 애절한 그런 표현이죠? 나,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표현은 워, 푸낭, 메이오니 워, 푸낭, 메이오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는 표현 볼까요? 천생연분은 tienshangda yi tui 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덜을 빼시고 tienshang yi tui 라고 하셔도 되고요. tienshangda yi tui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할 때는 워, 멈시 tienshangda yi tui 워, 멈시 tienshangda yi tui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는 천눈에 반했어 천눈에 반했어 라는 표현 이젠종칭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젠종칭 워, 멈시 이젠종칭 우리는 천눈에 반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표현 알아볼까요? 사랑에 빠지다 일단 빠지다 라는 동사는 중국어에서 xianru 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 할 때 사랑은 중국어에서 한국어에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사랑의 늪에 빠졌다 라고들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aihe 여기서 he는 gang 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강에 빠져버렸다 라는 뜻으로 자, 다음은 나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라는 표현 자, 이제 마지막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생길에 당신이 함께여서 정말 좋아요 라는 표현 정말 멋지죠? 이 표현은 굳이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내 인생에 당신이 함께여서 인생길에 당신이 함께여서 너무 좋아요 라는 문장 인생길에 당신이 함께여서 정말 좋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장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읽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읽기 연습할 때는 발음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소리내어서 꼭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널 사랑해 나 진심으로 널 사랑해 나 널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천생연 분야 우리는 천생연 분야 우리nis 일건 김 relevant 我们은 우리 acht 번째 우리의 신종 página 우리의 난 alcó 우리의 신 stolen condition 우리의 신스트를 사랑했조 나는 사랑해 저소 나는 사랑해 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인생길에 당신이 함께여서 정말 좋아요. 자, 오늘은 연예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랑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谢谢收看. 大家辛苦了. 再见. 다음 시간에 만나요.